1. 정치판에 뛰어들고 나면 어떻게 하나같이 인간들이 자기 이익만 개글스럽게 챙기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준석의 나이가 1985년생입니다. 저보다 한 25년이나 젊은 사람입니다. 하태경이는 1968년생으로 저보다 한 8년 정도 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정의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사실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넓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젊다면 더 젊은 생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내보다 25년이나 8년 정도 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고루하고 이게 눈이 가려서 그렇게 사례분별을 잘 못하냐 이야기죠. 사람이 살면서 마치 단기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열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특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열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옳은 것에 대한 열렬함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것이죠. 7월 29일날 열린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간담회에서 하태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당에서 입장이 정리되었으니까 더 이상 경선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거루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우리 당이 선거에 불복한다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대선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튀어나오는 말은 수백만 장의 위조포를 인쇄해서 투표함에 투입해서 권력을 훔쳤는데 그것을 그냥 덮고 가자고 어떻게 하태경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어이 하태경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 내가 삼선의 의원인 줄 아는데 초선부터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죠. 수백만 장의 위조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럼 사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밝혀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당에 이익이 안 되니까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그냥 덮고 가자.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이야기예요. 이 발언을 장면을 포착한 7월 29일자 시사포커스를 보고 무리한 2500명 가까운 분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태경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미친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하태경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지지도가 높은 발언 순서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종S님입니다. 하태경의 의원.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국민의 힘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밝히지 않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초정학생들이 보고 중고등생들이 보고 다 배웁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라는 이야기죠. 조필 H님입니다. 의 하태경의 의원. 국민의 힘이 국민 위에 있나? 국민의 부정선거가 증명되어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무슨 당신은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 항상 더블당에 당하고 마는 거지. 당신도 사려판단이 흔들리는 걸 보니 이미 끝이 보인다. 고 K님입니다. 부정선거가 확실한데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국민의 힘이 정당이 맞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도 맹백한 그런 부정선거 행위가 밝혀진 데 불구하고 그냥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그냥 덮고 그냥 가자. 이 따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의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익인 거죠. 차별님입니다. 하태경 씨는 무슨 분석과 검토를 많이 한 건지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버젓이 늘려 있는데 뭘 저리 두루뭉술하게 돌려 말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저쪽과 한때 타신 게 아닌가. 지금 하태경 씨가 하는 처신을 보게 되면 저쪽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쪽과 똑같은. 어쩌면 선관위하고 그렇게 입장이 같은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시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축잎 투표제는 누군가 집어넣은 거지. 인쇄소에서 다량으로 인쇄해서 집어넣었단 말이야. 프린트 출력물이랑 인쇄소에서 다량으로 찍어낸 용지는 잉크풍특부터 해보면 철저히 다르지. 그렇게 철저히 규명해달라는 거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누가 할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르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시위 집회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거짓을 일삼고 사실과 진실을 그냥 묵사별로 만드는 데 이바지를 하게 되면 당신들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과 진실을 위해 써야 그 다음에 힘도 생기는 거지. 사실과 진실을 위해 쓰지 않은데 어떻게 힘이 생기겠습니까? 이준석이나 하태경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갈 것 같으면 지구가 거꾸로 돌면 오래 가는 거죠. 독재가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범죄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나브로님입니다. 현안이 많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선거의 불복이라기보다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선거부정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죠. 이걸 덮고 가자는 것은 너무나 내가 볼 수 있는 악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인간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홍진와인입니다. 재건표날 인쇄 전문가가 들어갔어 룩베라는 확대경으로 확인도 했고 인쇄 종이를 확인했으면 부정선거 아닙니까? 사정선거 프린트로 나와야 정상이지 대량 인쇄에서 수수셔 박은 것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들고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를 합니까? 팩트를 체크해 보세요. 팩트를. 얼마나 사람들을 똘똘하게 이야기합니까? 박 S.Y.입니다.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왜 하태경은 더블당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서 해주고 거짓 태블릿 말 두 마리에는 탄핵 환자들이 선거부정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근혜한테는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는 애들이 선거부정에 그렇게 왜 간대하냐 이야기죠. 하태경이 한번 들어봐라 이야기인다고.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야. 수백만 표를 집어넣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그냥 결정하면 넘어간다. 정말 정신나간 친구들이야. 너가 국민의회의 위에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불복같이 여겨줄 수 있다는 궤변이 왜 나옵니까? 국민주권을 탈취하고 국기를 파괴하고 헌법유린적인 그런 선거부정 증거들을 눈 감고 못 본 척하자는 의견을 가진 자 정신이 절대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이 아니라 좌파 도우미적 정치권 같은 자는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무소님입니다. 하태경 이 사람은 좌파들과 성관회에서 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김흥S님입니다.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국민들은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하고 하태경이 하는 꼴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죠. 그렇게 촌란거리던 이준석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좀 조용하죠. 하태경 씨 이준석 씨 어떻게 국민의힘 당대표된 줄 알죠? 정치판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잘 알 겁니다. 공병호 TV에서 이미 거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이 어떻게 국민의힘 당대표된 줄 알죠? 세상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조규 D님입니다. 사전투표하면서 4만여 장의 인쇄된 투표지가 나왔는데 당신은 다른 별 출신인지 외계인 출신인지 정말 기가 찹니다. 저도 기가 찹니다.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 아니고 4만 장, 5만 장 이렇게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쑤셔놨는데 그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 그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게 양심이냐 이야기죠. 임종 에슨입니다. 배춘잎 투표지가 진짜 투표지입니까? 하태경은 눈먼 봉사가 아닙니까? 눈먼 봉사라나 눈먼 봉사라도 그냥 그런 일을 안 할 겁니다. 엑스칼리버님입니다. 운동권 출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당신들이 그쪽과 한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듀얼님은 정치인들 가운데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는 간신들이 참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 의견에 윤형진님 같은 분은 말씀이 너무 완곡하시고 도적 소굴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입을 담으냐 알 수가 없죠. 문의 무덤과 같은 분은 현직 국회의원들은 입 닫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당선 무효소송으로 의연직이 날아갈 바 저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 국민들 어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몇백만 표가 그냥 부정으로 그냥 들어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세상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 함부로 그냥 내 갈리겼던 그런 말들을 어떻게 주어 담을 겁니까? 아마 죽는 날까지 인용이 될 겁니다. 왜? 디지털 시대는 잊혀질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태경 씨의 발언을 다 모아서 한번 방송을 더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어떤 이야기, 헛소리들을 하고 있었는지 사회로 부정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오판했는지 해군대 주민들 좀 수준 높여가지고 이런 사람들 국회에 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 저가 볼 땐 문제가 많아요.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없고 당의 이미지가 별이니까 수백만 표의 위조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가자. 이게 어떻게 인간이냐. 짐승이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